학생들, 이런 필라, 불가, 프랑스 교육 상봉이 있고 한국 신자들만 원하는 것입니다. 한국 신자들만 놀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열심히 듣고도 내가 다가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목적이들은 거룩금을 다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직관했던 한국 신자들의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목적이들을 이기보는 게 쉽게 불쌍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계가 사랑으로 비교해지지 않는다는 거였죠.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주고 공허하시라는 것들이 처음으로 비교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교회를 보았습니다. 교회를 망가질 때로 망가질 것입니다. 뭐가 고해졌습니까? 고해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고해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어머님도 몰라, 목주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고혜상사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친자들에게 퍼진 건 이 삶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됐어요 그리고 신부님들은 거기에 호흡이 나왔던 이 삶은 좀 더 짧아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무엇보다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자취를 부르셨어요 십자가가 없네요 제가 볼 때 그때 찔렸던 장기들도 사라져갔고 교회는 보통 그런 십자가 되지만 팔짝 웃는 예수님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련된 성당이 되어서기 시작했고 그만큼 신대들의 가슴도 메말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절거리들은 떠나가기 시작했고 그들을 붙잡기 위한 온갖 사목들 술사목, 카페사목 이런 것들은 전혀 효과를 진짜들의 열망 지워둘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홈글내야 되겠습니다 홈글내야 되겠습니다 홈글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홈글내면서도 저는 지쳐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홈글내야 되겠습니다 왕부하게 고집 부르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난 이렇게 열심히 했다 라고만 고집하는 신자들과 마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묵주의도 학교를 그렇게 오랫동안 해도 자기가 해왔던 대로만 하겠다는 성모신심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도 책 한번 열어보지 않으려면 신자들과 마주했기 때문이죠 어... 글쎄요 저는 본당에서 성모신심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었어요 성모신심에 대해서 아이를 주고 싶고 잠깐 이 기억도 했죠 근데 이제 뜻밖의 이제 제안을 받습니다 네 작년 전에 제안을 받았어요 작년에 또 받은 뉴욕 추첨관이었습니다 어... 처음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겁도 낫고 내가 모르겠습니까 피덕박이를 하나 아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신자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됐죠 아... 이 조퍼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어려움을 얻고 있구나 네 네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네 가겠습니다 나를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뜻밖의 또 하나의 제안이 들어왔어요 메주보리의 지도심부로 가지고 있을게 있느냐 라는 거였습니다 네 그때 당시 제가 메주보리에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조심해야 되겠고 신앙을 지켜야 되겠고 자칫 교회를 관람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신자들을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철저히 부동권의 가르침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잘 쫓아내야 되겠다고 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은 미기를 다 지도합니다 지도인으로 파티의 마음부터 마치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래요 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뉴욕에서의 피저방의 연장 중에 성원인에 대한 얘기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준비는 모두 뭐에 가는 것이었냐 도독권 도왕님의 가르침에 근거 할거였습니다 도왕님은 이 시대 마침반 같은 분이세요 우리가 뭘 이러는지 아시고 그래서 뭐 어떤 것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모두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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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묶어 가지고 갖고 특히 사랑 여러분 예상하고 사랑에 빠져주잖아요 그쵸? 돼요? 안되죠? 뭐가 빠졌는지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뭐가 빠졌을까요?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안된대요 신뢰입니다 오늘 얘기는 못하겠지만 위대한 세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예수님은 사랑하시다는 겁니다 이 위대한 진리는 절대 빼앗겨선 안됩니다 여기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여러분 하느님하고 사랑을 나눌 수 없어요 하느님은 사랑이시야 날 사랑하셔 라고 그냥 생각하고 마는 것은 수많은 위기하고 부딪힙니다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라고 믿게끔 만드는 수많은 현실과 작고 대명하게 하고 사실 우리가 하느님께서 겪고 있는 강화시키는 것은 하느님께 대한 신뢰가 아니라 뭐죠? 하느님께 대한 불신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시장생활 하오면서 나는 주님께 대한 신뢰를 키워왔는지 불신을 키워왔는지 기도 시간을 늘려왔는지 심히 돌아보시면 됩니다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 커졌는지 내가 의지하는 다른 것들을 더 만들어왔는지 보면 내가 살아온 신앙 역사가 드러납니다 어때요? 사랑이 더 커지고 신뢰가 더 커지고 순종하는 게 더 많아졌습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아무튼 이걸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 성모님이다 라는 사실을 저는 메시오고리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 와서 보아라 무슨 뜻인지를 생생히 보고 온거죠 메시오고리의 일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메시오고리의 역사 성모님의 표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신앙이 살아있었고 희망이 살아있었고 희망이 살아있었고 사람들은 기쁘게 자신의 신앙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올해는 기도회였죠 기도회였죠 근데 거기서 조합님의 모든 지치 충실하게 이루어지는 장소가 방금에 죽을렸어요 놀랍게도 기도회에 제가 거기에 간 것은 마치 성모님이 계획히 놓으신 것만 같았습니다 특히나 가장 저한테 큰 인상을 줬던 건 거기서 성소자들이 젊은 성소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그렇지만 이 시대에 덩든 젊은이들이 거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저의 나름대로 스토리를 얘기한 이유는 저 역시 그들과 다르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은종이 충만하신 성모님께서 저를 살리셨고 저를 여러분이 새로운 도구로 쓰셨다는 걸 말씀드리기 했습니다 그 청년들은 죽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전세계 140여개 최나폴로 공동체가 있고 최나폴로 기도회 말고요 공동체가 있고 거기에겐 정말 수많은 젊은이들이 마약 법제 온갖 것들에서 삶을 갉아먹다가 거기서 삶을 회복하고 있었다고 제가 본 거예요 그들의 증언을 들으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은 외로웠고 사랑받고 싶었는데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았어요 아프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부모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부모들이 그들에게 준 건 돈부셨습니다 그들을 철저히 외로움 속에서 망가지고 또 망가지고 결국 마약까지 손을 떼며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던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온갖 프로그램을 보냈었어요 산다 그때 그들 고백하면 되다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건 성모 기도때문이란다 예수님때문이란다 그 누구도 살리지 못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알았다 사랑때문에 난다는 사랑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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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났죠 이 사람때문에 병났죠 아무도 사랑 안 해줘서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아서 사랑해줄줄 알고 결혼했는데 원수가 되고 그또록 사랑을 뽑아줬던 자년들은 나에게 사랑을 더 이상 주지 않고 그또록 그리고 나이에 사랑을 주지 않았던 부모들은 이제 와서 사랑을 안아버렸고 성당에 오면 사랑이 될 줄 알았는데 왠걸? 열심히 하면 더 미움받고 우리는 그렇게 사랑 때문에 병이 나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누가 고쳐줄 수 있죠? 예수님한테 고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온다면 사랑으로 밖에 고칠 수 없는 거죠 이 젊은이들은 공동체에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가 쉬웠을까요? 기도가 세상에서 제일 싫었다고 합니다 기도가 세상에서 가장 싫었던 이들이 공동체의 힘을 통해 기도할 용기를 얻고 다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매주거리의 본당에서 매일 저녁 3시간씩 하는 전례에 그 아름다운 기도의 시간에 참여하면서 마음이 열게 됩니다 아주 단순하고 솔직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런 단순한 기도가 그들의 삶의 생기를 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세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들을 위로하고 삶을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노래합니다 메주고리를 고향이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엄마의 땅 엄마의 섬이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청년들을 봤을 때 정말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아팠어요 아팠지만 기쁨과 희망으로 일어나서 그 기쁨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인간 독자만 얘기합니다 한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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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 독자만 얘기합니다 나이 힘들었던 것 어려웠던 것 배신당했던 것 그런데 거기서는 사랑받은 것 해주신 것 기쁨 희망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뭔가 크게 잃어버렸어요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걸 되찾으려면 뭐해야 된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있어요 신뢰 신뢰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일으키셨고 구원하셨다는 그 신뢰 좋아요 이 신뢰조차 못하겠다고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 불신 속에서도 해야될 건 뭐죠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저는 감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제가 기도회 그곳에 다녀왔고 거기서의 기도회 흠뻑 젖었던가 여기서 기도학교를 운영했지만 저는 거기서 성모님을 통해 기도를 배워왔습니다 특히 저한테 성모님께서 하나의 표정을 주셨어요 거기서 한국대표로 제가 목중위도를 바칠 때 였습니다 들으신 분도 맞죠 제가 거기서 목중위도 대표로 성모성을 바치자 흐렸던 하늘에 빛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마치자 하늘이 흐려졌어요 저 이게 뭐지 그것 때문에 제가 성모님을 더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우연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의 신뢰와 사랑에 아주 큰 소풍물을 주셨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서 매주 고리에 대한 것들을 계속 찾아봤습니다 찾고 찾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가 16일에 돌아왔거든요 5월 16일에 네 5월 16일에 돌아왔는데 놀랍게도 5월 17일에 고학중에서 문서 하나가 발표가 됩니다 소모인 발열에 대한 문서에요 그와 관련된 성직자분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이 문서 덕분에 내주고리의 예외와 관련된 문제를 조금 더 지워질 것이다 왜냐면 굉장히 특별한 회사이거든요 왜냐면 메세지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개인으로 발현하고 있죠 근데 이게 인정된 기준 전부터 열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황청은 이 영적 이유 을 나누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결론을 내리는건 아니에요 전 그절도 인물은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 있는 이 순시관 교황청 순시관 대주교님의 말씀을 청구하고 또 거기 교황청 대사 그리고 거기에 있는 청년들을 향해 메세지 주신 교황님의 메시지를 참고하고 공부했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인거에요 여전히 여전히